지금 밥을 먹고 호텔하우스에 가고 있습니다. 리허설이에요. 그렇죠? 우와! 감사합니다. 대표님의 대기심. 이거 봐요! 보이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당황스러웠죠? 저는 끝났어요 오늘 엄청 안 됐네 저는 끝났고요 여유롭습니다 호응도 너무 좋았고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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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복합니다 귤 맛집이예요 귤 맛집이예요 밥을 마요 한식 먹으러 가요 제가 한식파인데 네 한식파긴 해요 대표님이 불고기를 너무 좋아서 제육복 등을 너무 좋아서 따단 맛있었어요 그래서 밖엔 못 봤는데 창문으로는 되게 예뻤거든요 대기실 창문 그래서 한번 보고 싶었어요 우와 그림같다 진짜 보이시나요? 그림 같아 한번 필름 카메라를 해봐야겠네 TV에서만 보단 유튜브에서만 보단 BC&CHIPS에요 너무 뜨거워 잘 먹겠습니다 조금만 TV 맛있어 맛있어 멘탑이 먹으면 제일 맛있어 잘나온다 네이클로버를 찾다가 이사님이 꽃반지 해주셨대요 여기는 바다 베어 아일랜드 여기가 베어 아일랜드 맞습니다 옛날에 여기서 뭐랬다고 했죠? 순삭이지? 비둘기 불기야 에이클라 에이클라 툴기 에이클라 이기빌 에이클라 이사님 이리 나오면 안돼? 위험해 이사 좀 나오면 야 너 조심하라고 한거지